자 가봅시다. 1라운드를 일단 개빠르게 깨고 어... 2라운드를 빠르게 진입해야 될 것 같은데 될려나 도전 횟수는 90회 상당히 약한 상태 아... 확실히 상대 체력이 거의 없네요 없다시피 하네 어우 세대 맞았네 소위 개위기... 이거 한방에 제거가 되야 되는데 예아 제발... 와... 오케이... 요러면은 어... 요러면 한번... 와... 크리스 평타... 와... 크리스 평타 미쳤고 사람 아니고 자 요러면은... 좀... 어... 2라운드 좀 고생을 하더라도 3라운드 어떻게 꾸역꾸역 가서 한번 깨보자 꾸역꾸역 가야돼 3라운드를 오 죽죽까지 모른다 할 수 있다 꾸역꾸역... 3라운드에 진입해야 됩니다 바로 가볼까 일단 소위 끝 와... 진짜 세다 연장 연장 안해줄것같은데 맞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비당 잡았고 일단은 2라운드 앞줄 좀 쓸고 자리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 탕감했기 때... 아 이거 변신했기 때문에 3탕감 추가됐고 이거 한방으로 아... 린이 무효가 있네 아... 린 개그캠이다 자... 요러면은 살려야되겠죠? 살려야되는데 언제 살리지 좀 볼게요 언제 살려야될까 오... 한번 볼까 뭐야 평타 아일린 죽겠고 아일린이... 부활이... 자 이렇게 됐거든요 어... 와... 평타 무슨 3만이 되냐 와... 개쎄네 카일 자 이러면은 3라운드까지 일단 왔어요 어떻게든 왔는데... 자... 왔어요 아... 살리는 타이밍이... 참 애매한 일단 살리고 어차피 알림 부활 한번 더 있잖아 크리스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발 맞지마 3위기니깐 1,2,3번 맞아야지 오케이 1,2,3번 맞았네 자 요거 쓰고 뭐야 저거 아직 다 안되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죽기 전에 스킬은 쓰고 죽어야지 흑이가... 아하... 하하... 하하... 친구 자리가 조금만 있어볼까 진노를 맞으려면 좀 멀었는데 아... 이거 어쩔수 없이 바네사 자리 나와야됩니다 이거는... 어쩔수가 없네 이거는 어쩔수가 없네 어쩔수가 없어 자 죽고 난 후에 스킬 써서 케이지 채우겠습니다 진노 근데 지금 방카가 없어도 깰것 같은데 왜냐면은 애들이 약해요 어...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전광석화 쓰면서 카일이랑 태호부터 바로잡아야겠는데 상대 지금 스킬이 너무 중요하다 제발... 카일 3타야 지금 오... 자 이러면은 요걸로 제거할게요 요거 써도 제거되거든요 맞지? 오케이 소위 그리고 실명도 안걸렸고 지금 아일리 실명 걸렸네 아... 자 일단 이제 포포만 안 맞으면 돼 포포만 하면 바로 깼어 자 이거 그래도 써야돼 실명 걸릴 때로 써야돼 어쩔수 없어 야 상대 스킬 없고 깨는데 바로 모니샷 온킬 아...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아... 자 퍼포만 맞으면 이깁니다 실명이 너무 크네 와... 실명... 와... 실명 우리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가네 하나 들어갔다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벅벅... 야... 아... 아... 오왜 이렇게 쎄 소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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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쎄다 소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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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위로 켄다고 이걸 소위로 켄자 한번도 없네 잠깐만 소위야 소위야 그 듣고 있냐 소위야 소위야 아 가자 실명 안걸리면 이겼어 소위야 아 실명 제발 실명 들어가면 데미지 들어가면 이겼는데 오 들어갔어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안 죽었다 오 데미지 들어갔어 자 여기서 두개 다 들어가면 이기는데 아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가 두개 다 들어갔어서 저도 깼네 아 까비 아 까비 자 강 나왔죠 오케이 강 나왔고 두 번째 번가보자 깰각 나오네 아 근데 그 아일린이 실명 걸리는 말에 졌네 너무 아깝고 안 걸렸으면 이겼는데 실명 걸렸어도 데미지 조금 넣기만 해도 이겼는데 야 델피오레 쟤는 뭔데 왜 자꾸 못깨길 바라는데 델피 가오레 어 저런 애들 있으면 꼭 깨고 싶더라 기다려라 자 두대 맞았고 괜찮아 바로 갑니다 크리스가 굉장히 세다는 걸 느꼈지 마무리는 크리스로 가자 1라운드 마무리 자 크리스가 굉장히 세요 스킬 쎕니다 아 자 요거 아 요거 스킬 안쓰고 깰 것 같은데 왠지 아 써야겠다 흑풍차 날라오기 전까지 내 쓰는게 맞게 쓰고 아 크리스 끝 아 소이 걸 쓸거 그랬네 아 소이 게이 채우고 이럴걸 상대 볼 스킬이 있겠나 여기서 아 죽겠네 우자 아 이거 아까봐 상황이 안좋은데 아 위에꺼 먼저 써야지 멍청아 통감인데 어우 바보 너무 생각 없었고 살려야겠는데요 이거는 정황소카를 아껴 써야되는데 제가 못했고 흑이 바로 뚝 감았고 자 한번더 기회 있습니다 일단 살려야되요 왜냐 크리스가 펑타칠수도 있기때문에 알린 죽은건 뭐 안되는데 알린 죽어도 안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야우 안죽었어 아 도전 횟수가 많죠 아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제발 아 3대 스킬잇나 아 근데 턴감 2턴감인데 3턴감이 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잠깐만 이러면 안죽잖아 아일리 생각해보니까 죽어 이씨 자 보냈고 알린 안죽으면 되잖아 맞지 알린 안죽으면 되지 그리고 크리스친구까지 있어 일단 아 하씨 흐흐흐흐흐흐흐 자 소희자리에 나올게요 아 스킬 조금만 더 간결하게 쓰면 깰거 같은데 1라운드부터 해가지고 이거 좀 제가 잘 못 썼네요 아니 죽여야됩니다 어쩔수가 없어 자 용림 빠졌지 오히려 용림이 무섭네 실명때매 실명때매 딱 걸리네 하우 자 턴감만 안맞으면 됩니다 일단 턴감마나 맞고 출발했기때문에 손칠 자 3대 긴장되네 자 린은 남아도 되거든 앞쪽 3마리만 잡으면 되요 린은 남아도 남든말든 아무 상관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폭풍 개이바야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아아아아아 진영마끈으로 개암 걸리죠 자 상대 스킬 세대 세방 어우 아프네 자 이거쓰고 소위로 마무리하고 어 뭐야 마무리 안된다 와아 큰일났다 자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네 그러면 아까 요걸로 마무리 되더만 크리스 맞지 바로가자 황금 존노래 모릅니다 지나간건 모릅니다 크기 개꿀 자 좋아 한대 맞았네 한대 맞았어 오케이 세대맞았어 이걸로 많이 안맞은거다 이정도면 자 갈만해요 자 다섯대 이제 죽는 애들 나옵니다 슬슬 아 자리바끼네 에레이씨 자리안바끼면 카르마까지 다 털었는데 까비 자 풀피 변신하고 턴감쓰죠 변신하고 턴감쓰죠 비담도 끝났네 턴감쓰시고 자 요거 마무리가 하옵 자 이러면은 아일린스킬 쓸 수 있을거 같은데 살리기 전에 방각있고 딜러보자 요거 한방에 제발 아아 아아 아 뭐야 자동스킬 아오 오이씨 야아아아 씨 자동스킬 오 여러분들 폭풍이렇게 들어오네 뭐야 폭풍이렇게 들어오는데 수면 안걸리고 오케이 야 아니아니 수면 이게 지금 4인기 들어왔는데 지금 비담안한테 안들어가고 기아한테 들어갔어 오 미쳤다 쳐눈이다 오 너무 잘들어왔는데 자 우리 크리스피 죽어있으면 죽어요 바로 죽었네 아하 아까비 자 이러면은 다시 칭소화 일단 흙이 빠졌지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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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저거 다 오케이 턴감 다 빠짐 턴감 다 빠짐 아예 바로가자 자 무효화제거 끝 근데 알린도 끝나겠는데 알림끝난거 C라인 어 맞다 소궁 제발 소궁 버그 다 터져라 버그 좋아 오케이 좋다 살릴 필요없어 지금 필요없어 살릴 필요없어 칼 몇화지 지금 제발 아일리 죽지마라 오 반에서 죽었네 화사 제발 칼죽여야돼 일단 얘를 잡았고 오 와 근데 이거 폭풍 돌아왔거든요 흑이기랑 오 안썼다 칼 칼 지금 바로잡아야되고 3인기로 아 실명 오씨 뭐야 잠깐만 실명인데 칼 빼고 태후빼고 딜러 태후빼고 넣었어 잠깐만 이러면은 일단 이거라도 넣어야지 뭐 아 이거 개위기 잠깐만 아 통과 자 진노 뭐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자 여기서 다른 애 잡고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우리 1턴 있어 우리 1턴 있어 우리 1턴 잠깐만 잠깐만 1턴 상대가 먼저 상대가 먼저다 우와 깼어요